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식품이나 음식이 유행이 되는 세상이다. 요즘 대세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은 다름 아닌 견과류다. 견과류는 한 끼 식사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가볍게 즐기기도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견과류가 왜 좋은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부터 다이어트 성공을 부르는 견과류 종류 및 효능을 알아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지, 금부터 견과류를 챙겨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땅콩, 피스타치오, 아몬드, 잣, 계암, 헤이즐넛까지 대부분의 견과류는 0. 양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견과류의 다양한 효능 중 몇 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견과류의 특징과 효능 견과류는 실제로는 껍질, 이 두꺼운 열매 속 씨앗이다.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순수 견과류는 수분이 대개 50% 미만이다. 견과류는 영양면에서 완벽한 식품이라 하루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해준다. 또한 견과류에는 몸에 꼭 필요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독소 제거에 효과적이고 심장질환 등 노화와 관련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더없이 좋은 식품이다. 포타슘과 함께 견과류 속에 든 건강한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 한마디로 견과류는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양소가 있다. 오메가 3 지방산 비타민 A, B 및 D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분 구리단, 백질 이처럼 견과류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영양소가 다채롭게 들어있다 보니 조리를 해서 먹는 것보다는 아무런 가공 없이 생체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조리나 가공, C 견과류에 포함된 영양소가 날아가거나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화학미료 등을 가미하면 콜레스테롤과 칼로리, 지방 성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이어트의 질을 높이는 견과류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빼려는 사람에게 견과류는 든 은한 동반자다. 견과류는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먹어야 한다. 소아 및 면역에서도 견과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몸속 다양한 기관의 각기 다른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당한 양의 견과류를 식관에서 양식 섭취하면 건강이 채워지고 우리 몸도 기뻐할 것이다. 지나침은 언제나 부족함만, 못하다 과함은 항상 해를 부른다. 견과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무리 견과류의 영양, 이 향 가득하다고 해도 아무런 조절 없이 보이는 대로 먹어 치우라는 의미는 아니다. 견과류는 점심 식사 또는 저녁 식사 전 간식 분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견과류 섭취의 적정량을 예로 들어보자. 아몬드 30개 호두 8개에서 10개 땅콩 30개 피스타치, 오 30개 다이어트 성공을 부르는 견과류 5가지 1. 땅콩 땅콩은 엽산과 단백질이 풍부하다. 또한, 오메가 마이너스 6 지방산과 섬유질이 많아 심장에 좋다. 땅콩은 생으로 먹, 얻어대고 땅콩 버터로 만들어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 먹으면 된다. 2. 호두 호두는 다량의 오메가 3을 함유하고 있어서 심장 건강에 좋은 대표 음식이다. 호두에 든 불, 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 더욱이 호두는 비타민과 단백질, 식, 이섬유도 풍부하다. 호두 속 항산화 성분이 공복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 호두를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또한, 수용성 식이점율 및 영양 성분이 풍부해 변비제, 거에도 도움이 된다. 3. 호박씨 호박씨는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특히 심혈관계 강화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고, 항산화 및 항렴증 성분 역시 함유하고 있다. 호박씨는 몸속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효소 및 호르몬을 분배하는 기관인 최장기, 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다. 한편, 나, 바로 박사는 호박씨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중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엘트립토파는 우울, 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단, 호박씨는 적정량만 섭취해야 한다. 4. 개암, 헤이즐넛 개암, 헤이즐넛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비타민 이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물론 식이섬유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의 성분도 함유하고 있다. 헤이즐넛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르기닌과 같은 식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몸속에서 효소 작용을 하며 면역력 개선에 좋다. 또한, 에너지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잇, 음역뼈 골절 및 부상을 예방하는 필수 무기질 성분도 풍부하다. 5. 잣, 잣은 비타, 민비가 풍부해서 신경근 기능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비타민 E와 황산, 비타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노화로 인한 질병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식단 조절만 한다고 체중을 감량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자,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동과 함께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섭취한 음식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다이, 어트 성공을 부르는 견과류 섭취가 체중 감량의 훌륭한 총매제가 되어줄 것이다.